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많이 어질어질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같이 한번 흔들어 봅시다. 제목 나는 MZ세대라서 요즘 추세대로 친구 남편을 부를 때 오빠 형부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라고 욕을 해요. 아니 왜 욕을 하는 거야? MZ세대라서 친구 남편 형부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친구의 남편. 같은 또래 말고 나이가 많은 남편을 부를 때 그냥 형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미 많이들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아 물론 친구의 남편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형부가 아닌 건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쭉 그렇게 해왔고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저랑 똑같이 그냥 형부 형부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아내인 친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다른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평소처럼 형부 형부 이렇게 부르다가 엄청 혼났어요.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친구 남편에게 형부라고 부르는 개족보가 어딨냐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틀린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호칭과 관련돼가지고 많이 바뀌는 추세라면 그냥 편하게 형부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뭐 개족보가 어쩌고 저쩌고 욕까지 먹어야 하냐 이거죠. 뭐 틀린 것도 알고 있고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화를 내냐고. 솔직히 형부라는 그런 호칭들도 옛날 습관들 중 하나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남자들은 뭡니까? 자기 친구 아내를 제수씨라고 부르잖아요. 분명 친구는 동갑인데 왜 제수씨라고 부릅니까?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형님의 아내가 형수님이고 동생의 아내는 제수씨죠. 그리고 친구의 아내는 그냥 이름을 누구누구씨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여하튼 갑자기 욕을 오지게 먹어가지고 기분 더러운 것도 있지만 요즘 추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참 답답해서 글쌌받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추세요? 아니 도대체 그건 어느 나라 추세입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어디서 왔어요? 한글 되게 잘 아네. 2번. 그냥 그 어른이 보름 앞에서만 그렇게 안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 어차피 말도 안 통하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3번. 보통 친구 남편이나 친구 아내에게 누구누구씨 이러고 나이 차가 많이 나면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제수씨 형부 이런 건 가족끼리만 쓰고 친구끼리는 사용 안 하는 게 맞지만 뭐 친근하게 부른다고 그걸 아닌 걸 알면서도 사용들 많이 하더군요. 여하튼 그 사람과 가족이 되어가지고 족보를 이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본인과 상대방이 편한 걸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됐으니. 그렇죠. 저만 유난히 무식하고 이상한 거 아니죠? 4번.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거 싫으세요? 네 됐으니. 물론 오빠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랑 친분이 있고 아는 오빠 같은 사람이면 오빠라는 호칭도 괜찮다고 보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아 우리나라 한국은 호칭이 참 어려워요. 5번. 어 그러고 보니 친구 마누라한테 제수씨 좀 이상하긴 하네. 근데 친구 남편한테 형부 이건 더 아닙니다. 두번째 사연. 원지. 아니 친구 남편을 형부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친구 남편 호칭 때문에 친구들 간에 개싸움이 나왔고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는 기혼이고 B, C, D는 미혼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B는 A 남편과 친해가지고 형부라고 부르며 A의 남편은 저희들에게 반말 및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그리고 C는 그래 뭐 나이가 있으니까 반말까진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오빠 형부라는 호칭이 불편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D는 서로가 꽁꽁씨라고 불러야 하며 반말도 안되고 반드시 맞종대가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B가 단체 톡 채팅에서 A의 남편을 계속 오빠오빠 형부형부 이렇게 부를 때 C와 D는 계속 다른 호칭을 쓰니까 누구누구 C 이렇게 하니까 B가 발끈해가지고 야! 니들은 왜 그렇게 예의가 없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고 결국 E일로 2대1로 오지게 싸우게 된건데요.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C와 D는 아니 그게 무슨 개조파 같은 소리냐? 이렇게 응소를 했고 B는 요즘엔 다 그렇게 형부라고 부른다라며 팽팽히 맞서는 중입니다. 참고로 A의 남편이 저희들보다 8살 많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알던 사이는 아닙니다. 얘가 결혼하면서 알게 된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해주세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여기서 D의 가정교육이 제일 바릅니다. 배우자 호칭은 말이죠. 본인과 상대와의 관계로만 정해지는 겁니다. 즉, 스니와 친구가 동급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호칭은 형부가 아니라 그냥 꽁꽁씨가 맞습니다. 친언니, 사촌언니, 그리고 주변의 친한 언니들의 남편만을 형부라고 부르며 친구의 남편은 나이 차이가 얼마든 무조건 꽁꽁씨야. 남자가 예의가 있어가지고 맞존대를 해주면 좋은 거지만 여기서 남의 가정교육을 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패스해버리고 그 친구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야, 정말 도대체가 얼마나 멍청한 거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네. 어, 이거. 댓글. 이게 맞는 말이죠. 할 거면 지 혼자 형부라고 부르든가 지가 멍청한 줄도 모르고 예의, 운운하는 비 같은 걸 보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말이죠. 무식한 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식한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을 지적하고 성질까지 더러운 년하고는 안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 2번 제가 봤을 때 D라는 친구가 기본교육을 제일 잘 받은 친구로군요. 내 언니와 사촌언니의 남편이 형부인 거고 또 아는 언니 남편까지는 뭐 형부라고 할 수 있다지만 동등한 관계인 친구 남편이 왜 형부야? 미친 거야? 안 그래요? 그저 나이 많다고 길가는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안 하잖아요. 3번 친구 남편한테 형부 이랄지?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그리고 친구 남편도 진짜 웃긴다. 나이 많은 게 벼슬이야? 아니 어디서 반말찍찍 싸는 거야? 게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형부 형부 이러는 아우 문혜야 정말 보아하니 다들 나이는 똥구멍으로 쳐드셨나 보네. 4번 예전에 결혼한 친구 집들이 갔을 때 그때 당시 친구 시어머니랑 시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달이 났죠. 그러니까 친구와 저희는 26살이었고 남편이 32살이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형부 이렇게 불렀고 신랑 친구들이랑 신랑은 우리에게 반말을 막 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자기 아들 등짝을 퍽 때리면서 너 이런 식으로 네 마누라 친구들한테 반말하면 어미 내가 어디 가서 욕을 쳐먹는 거야. 어디 상놈짓거리를 하냐. 이러더니 당신 아들과 아들 친구들 모두에게 너희들 그 이들 학 찢어놓기 전에 얘 똑바로 차에 끼고 살아라. 이러셨어요. 와 어머님 진짜 리스펙. 끌 끌 끌 끌 끌 5번 형부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맞종대는 해야죠. 왜 반말이야. 헐 여기도 정신나간 아가씨가 하나 있네. 님 진짜 미친거여? 뭐여?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형부 뜻을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 6번 제 친구 남편은 자기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아내 친구들을 처제처럼 대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반말을 하면 나도 반말하고 반종대를 하면 나도 반종대하고 또 존대말 하면 나도 존대말 했더니 결국 오직 한 사람 저한테만 존대말을 쓰더라고. 7번 이런 미친 형부같아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야? 에이 꼬봉이야 뭐야? 야 이거 무식한 것들끼리 잘 어울려가지고 잘 노네. 아니 근데 D는 왜 저런 것들이랑 놀고 있는 거요? 어? 왜 섞여 있어? 8번 도대체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뭐 배운 거냐? 학렬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형부가 뭔지 모르는 거냐고. 나보다 윗사람의 남편이라고. 아니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 앞으로는 그냥 그 다 닥치고 무조건 D가 하자는 대로 해라. 아무리 봐도 얘 혼자만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 같으니까. 알았냐? 9번 아니 내 친구들은 다들 그냥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그냥 형부 말고 오빠라고 하면 되지 않나? 왜 싸우는 거야? 내 댓글 야 요즘 미친 것들 왜 이렇게 많냐? 오빠 뭐 결혼하기 전부터 옛날부터 동네의 오빠였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0번 뭐?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부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니 그럼 만약 남편이 연하였으면 뭐 어쩔 건데 제보가 되는 건가? 그런 거야? 정말 까맣하네. 이거 보니까 저도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생각나는 게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되게 친한 동생이랑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부를 주고받다가 제가 그래 제수씨 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정색을 하면서 에이 형님 제수씨가 뭡니까? 형수님이죠? 형님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많은데?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아내에 대한 그런 호칭은 너와 나 두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다. 네가 내 동생인데 네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형수님이 되냐? 네 아내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나한테는 무조건 제수씨고 반대로 네가 나의 형님이면 아내 나이가 10살밖에 안 돼도 나한테는 무조건 형수님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와 이걸 모르더라고.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 근데 말이죠. 이놈이 누구냐면 핫설 채널 오랫동안 구독한 분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맥주병 친구랑 중국 인구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했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그때 막 싸우다가 우리 모두가 아는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자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중국 인구가 몇 명이냐? 라고 물었을 때 어 그 형님 그 한 40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했던 그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어지러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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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